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겁니다. 어휘. 자, 좀 복잡한데 발음은 비슷해요.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거는 레트 뉴, 이거는 레저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레는 D라는 뜻이죠. T뉴는 테네레. 결합형이 되다 보니까 T레르 같지만 테네나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시종들인 거죠. 시종들이 뒤에서 왕이 가든 높은 사람이 가든 뒤에 쭉 따라가는 거죠. 이것도 D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시데레에서 온 거예요. 원래 안따가 세데레인데 결합형이 되다 보니까 시데레가 된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뒤에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잔존물 같은 게 이 뜻이 되는 거죠. 두 개 잘 구분이 되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그때 이래도 The Young Sporchian은 젊은 Sporchian has struggled outshine, 더 빛나려고 했다 이런 거죠. His marriage allies. Lie가 이제 붙어있는 거죠. 메디치 가문의 동맹자들, matter such as taste, 취미, 취향이라든가 패션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메디치 가문의 협력자들보다 더 뛰어나오자 했었다. In which, 여기 두 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복수형이 여기 allies죠. 보편적으로 Conceded, Arbital, 결정자, 중재자 또는 결정자 또는 마스터로 여기셨다. 갈레아초는 under the pretext of taking a religious vow, 종교적인 서약을 한다는 핑계로 had returned to Florence, most reason, 아주 최근, 1470년, 아주 최근에 돌아왔다. with a...와 함께죠. 2,000 people이죠. 사람들의 물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사람들의 물인, 아, 레터뉴, 시종들, 뒤따른 수행원 시종들과 함께 돌아왔다 이거죠. spending 200,000, 2만, 2,000, 여러분이 20만 다컷 돈이겠죠. 다컷 금화가 되겠는데, 얘는 밀리언이 원래 뭐든지 붙는 게 공대가리 두 개밖에 더 안 붙어요. 단위가 공대가리 두 개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세 개가 넘어갈 땐 단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만 달러가 되겠네요. 사실상 depleting his treasury,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재정을 완전히 고갈시켰다 이런 거죠. 자, 내려가지요. 다음 문장을 보니까, 다음 문장을 보니까, 자,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new statements from Amber Heard와, 자,니 데브는 유명하죠. 암바허드는 좀 잘 모릅니다. 자,니 데브는 좀 많은데. 새로운 진술은 쇼킹했다. 새로운 진술이 쇼킹했다는 거죠. 옛날 거는 뭔데? 그런 거죠. 암바허드 시스터, 여동생이. allegedly 들리는 바에 의하면, showed Johnny 데브에게 how to use a tampon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한 인증을 쓰려고, 사실상 이번 월요일, 5월 16일 날 During the Cloth, 대신 신문에 때 사진이 보여졌다. 어떤 사진이냐. 4줄의 마약이 플레이스 온 테이블 탁자 위에 줬고, 수압, 면봉이 옆에 있었다. So, the actors lawyer, 그랬을 때 더 배우는 액트리스가 아니니까, 이거는 자니 데브의 말이겠죠. 자니 데브의 변호사는 tried to trap his ex-wife. 자니 데브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함으로써, 그의 전처를 함정에 몰아넣고자 했다. When you snort, 코케인, 코로 흡입할 때, snort, it usually gets in your nose, 코에 들어가고, doesn't stay on the table, 테이블에 머무르지는 않죠. There's, 그 코케인이 남은 게 있죠. 입술과 코가 테이블에 닿았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여기서는 코케인의 물이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코케인 남는 거, 남은 거가 돼야 되겠죠. 문맥상 그런 거죠. 그래서 A에 들어갈 단어는, reprise는 이건 prison, 프리핸드가 잡는 거예요. 손을 펼쳐서 잡는 거, 잡는 거예요. 프리핸드. 다시 잡는 거예요. 다시 감빵에 넣어요.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prison, 감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프리핸드에서 온 단어, 잡아넣는 데가, 잡아넣는 데가 prison이에요. prison. 그래서 프리핸드에 대한 단어를 외울 때,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가 prison. retinue, 아까 있었죠.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 수행원이고, re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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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데레에서 온 거고, coltis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궁정의 시종을 말하는 거예요. 궁정의 시종.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retinue가 더 맞는 거예요. coltis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형사들이 시장 모르는데 나와서 하죠.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 있죠? 범죄 조사하는 사람들이 범죄 조사하고 라포가 있어야다 그러는데 영어로 발음은 레포로예요. 레포. t는 발음이 안 되는 거고 랜, 나도 뭐 이렇게 돼있지만 이것도 리 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다시 포트 보내는 거예요. 포트, 에어포트, c포트, 보내는 거, 리포트. 그러니까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라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됐죠? 쭉 내려가죠. 자, 다컷, 다컷트 음악을 비교한 단어 템포은, 탐폰이라고 하는 거 지혈용, 손뭉치, 별별별이었고 콜테이지는 시종들 또는 장례식의 행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흔히 말하는 코트 리 라트 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뭐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고 코트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콜테이지니까 바깥도 제가 발음을 틀리게 했죠? 콜테이지, 콜테지나 코트나 그게 거잖아요. 궁중의 레터 뉴,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안트라즈, 이게 투어하는 거죠. 주변을 둘러싸고 가는 거, 추종자들, 수행원이 되는 거죠. 수행원은 앞뒤로 다니는 거죠. 레터 뉴는, 레트가 네트예요. 막막이죠. 막이 네트잖아요. 레트, 네트. 리프라이얼, 리프라이얼, 보복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다시 잡는 거예요. 확 잡는 거죠. 그래서 프리즌, 감빵도 사람을 잡아넣는 데가 프리즌이에요. 아들하고는 상관없고요. 프리즌인 거죠. 레포우르, 레포우르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우리가 뭐 흔히 라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라포, 라포. 인간관계 협조, 오고 가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레저줄, 이게 나머지 잔유. 잔유, 이게 남았다는 게 세데레가 시데레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뒤에 앉아있게 되는 거, 남아요. 이게 잔류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잔류물 이런 뜻이 되는 거. 레터 뉴, 이것도 빼기고 테이는 티네레, 테네레. 그래서 잡다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윗사람을 뒤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수행원이 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